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민. 겨자씨는 씨 자체가 성장하지만 누룩은 누룩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변질시켜서 발효시켜서 누룩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킵니다. 11기 하 5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남한 장군한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한 장군은 엘리사한테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남한 장군은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누룩과 같은 소녀가 장군을 변화시키고 시리아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청교도 신앙은 영국을 힘있게 했고 미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리한 것일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청교도의 신앙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머리 좋은 해적들은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 결혼하여 자신들의 후예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기독교 여성들을 마구 붙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와 해적의 아내가 된 기독교 여성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기리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적한테 붙잡혀 강제 결혼한 기독교 여성들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사나운 해적 앞에 매우 작은 존재지만 오히려 신앙으로 바이킹과 그 후손들을 자신처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듯이 기독교 여성들이 사나운 바이킹을 자신들과 같은 기독교인 결국 청교도가 되기 한 셈입니다.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역사에는 기독교는 연병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만두면 장티부스와 같은 전염병처럼 기독교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에서 전염병을 다루듯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보금이라는 누룩이 퍼져서 변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나와 같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금으로 제대로 된 누룩이 되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이 바리세인이 누룩과 같이 나쁜 교훈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거룩한 영향을 끼쳐 가루, 섬화를 다 풋불게 하는 천국의 영향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오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바리세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오인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살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누룩인 보금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있는지 천국 시민다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돌아봅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지 악한 사람으로 되는지 들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누룩인 보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그리스오인으로 만들고 참된 그리스오인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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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